경북 도민의 날 기념 행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도민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경북의 명예를 높인 26명이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받았는데요. 경상북도는 지난 1996년 신라가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물리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날인 서기 675년 음력 9월 29일, 양력으로는 10월 23일을 경북 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